한국 제거 방송과 연합뉴스티비 간 드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지진과 시험 연기로 인해서 심적 부담이 큰 상태인데요. 특히 지진을 경험한 지역 수험생들은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게 급선무인 만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진과 같은 재해를 경험하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에 걸쳐 불안과 초조감, 무력감, 짜증과 같은 반응을 겪게 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지진 지역 수험생들은 심리적 안정을 빨리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지역 수험생들이 겪는 혼란은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등 지인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지만 이건 자신 혼자만의 불안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점차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생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불안과 초조함이 지속되거나 지진과 관련된 기억이 수시로 떠오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대피소 등 지진 지역이 파견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의료진으로부터 심리 상담을 지원받는 게 좋습니다. 지진이 굉장히 큰 충격인데 또 입시라는 것도 굉장히 인생의 큰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긴장을 전혀 풀지 않은 상태로 지진 지역 수험생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힘들 때 그냥 혼자서 참지 말고 그런 쪽을 찾아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충분히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적인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원래 생활 리듬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진을 겪지 않은 수험생들도 무기력감에 빠지기 쉬운데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철 광군제가 끝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0% 안팎의 통큰 할인율 탓에 직구족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요. 고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맞불 할인 행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몰로 뛰어들어갑니다. 원하는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도 벌입니다.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에 매년 일어나는 진풍경입니다. 중국 광군제에 이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한국시간 25일로 다가오면서 직구족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90% 안팎의 통큰 할인율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해외 배송 대행업체 몰테일에 따르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규모는 작년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다이슨 청소기나 아이폰 등 전자제품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열고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블랙 11월 행사를 열고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식품을 연중 최저가로 판매하며 신세계몰은 일주일 동안 겨울 의류와 가전 생활용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엽니다. 지마켓은 블랙세일, 옥션은 어메이징 블랙프라이데이를 여는 등 행사 이름부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엄지족 증가와 함께 직구 규모도 늘고 있어 고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한 유통업체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올해 들어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세에 크게 못 미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우리나라 실질임금 증가율은 0.3%로 올해 3분기까지의 실질 경제 성장률 3.1%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실질임금 증가율은 0.7% 오른 미국과 1.2% 오른 유로지역에 비해서는 낮지만 0.2% 후퇴한 일본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박릉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방침에 이어 연금당국의 이 같은 방침으로 입법화 추진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이 최근 5년 동안 탈세로 추징당한 금액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시행한 세무조사 110건 중 탈루 등을 적발해 결정한 추징세액은 1조 4,977억 원입니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2년 596억 원에서 지난해 5,065억 원으로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 건당 평균 추징세액 역시 2012년 40억 원에서 지난해 211억 원으로 불어나 공공기관의 탈세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본사는 소송 전으로 시간을 버는 한편 합자회사 설립이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제빵기사들은 본사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파리바게트 본사는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 해결책으로 합자회사를 제시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가 3번의 1식 투자한 합자회사에서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빵기사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직접 고용을 피하려는 본사의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상생을 추구한다는 합자회사 설립에 정작 제빵기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빵기사에게 합자회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들을 회유하기보다는 지금 많이 압박하고 협력사가 폐업을 하면 너네 그냥 퇴사 처리되는 거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다 날라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뒷고용대도 불법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이미 30% 이상의 제빵기사가 합자회사에 동의했으며 반대는 일부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사와 협력업체의 소송 제기에 제빵기사들의 반발로 점점 더 복잡해지는 파리바게뜨 사태. 오는 20일 법정신문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섭입니다. 요즘 초중고생들도 스마트폰들 널리 사용하면서 학교 일괄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한 번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통신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인권위원회는 경기도 내 한 중학교에서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학교 때 돌려주도록 한 학교생활 인권 규정이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학교 2학년생이 낸 진정사건에서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가 휴대전화를 오전 9시쯤 일괄 수거해 일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 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한다고 맞섰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 필수품이라며 무조건 금지보다 토론을 통해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완화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5월 기숙학교를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진정을 냈고 지난 2015년엔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이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다 압수당하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앞선 두 사건에서도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박효정입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광수지 적자가 1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관광수입은 88억 4,7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관광지출은 175억 1,660만 달러로 14.7%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수지 적자는 86억 6,880만 달러로 우리 돈 9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금환영에 해외여행 열기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은 1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적용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윤곽이 곧 드러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 제한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 관세 할당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국회의원 사무실에 2명씩 근무하는 인터넷 수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좌직원 정원을 늘린 건 국회인턴의 대량 해고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내년부터는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인턴 숫자를 1명 줄이는 대신 별정직 공무원인 8급 비서를 1명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이자 유통업계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했던 날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 역시 쇼핑으로 설렜다고 합니다. 바로 광군제 특수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자랑했던 중국의 광군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광군제라는 이야기는 뉴스에 자주 언급되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날인가요? 네, 먼저 중국어로 광군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군이란 중국어로 호랍이나 독신남, 또 배우자나 애인이 없는 솔로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솔로들을 위해서 일이 4개가 겹친 11월 11일을 솔로데이로 지정을 해서 1990년대부터 난징의 대학가에서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를 하면서 즐기자는 일종의 이벤트날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4월 14일과 같은 블랙데이를 뜻하는 날이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솔로데이가 광군제 특수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광군제의 시작은 2009년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쇼핑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자는 상스이라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부터였는데요. 첫 해 매출은 5,2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7억 원이었던 이 광군제가 9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할인 이벤트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광군제 매출액은 어느 정도였나요? 매출액을 들으면 상당히 놀라실 텐데요. 자, 여기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광군제가 시작된 지 불과 11초 만에 알리바바의 거래액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11초면 물건 하나를 사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거래액으로 잡힌 금액이 있기는 했나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놀라울 수준이었습니다. 11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선 지 불과 11초 만에 알리바바의 거래액이 무려 168억 원을 기록한 건데요. 이후 3분 1초 만에는 1조 6,800억 원이 넘어섰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인데요. 그러면 11일 광군제 당일에 거래되었던 총 매출액도 상당했겠어요? 네, 최종 거래액은 무려 28조 3,07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미국 최대의 쇼핑 이벤트인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매출 규모는 이미 2015년부터 미국을 넘어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도 광군제 매출은 143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의 매출액은 38억 달러, 또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은 31억 달러로 총 69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중국의 광군제 매출에 비해서 현격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의 직구족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인데 이러한 대형 할인 행사의 매출 규모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네, 그런데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 역시 올해 광군제 거래액이 약 21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알리바바의 광군제 거래액과 합친다면 두 회사의 매출액만 50조 원에 육박하는 셈이 됩니다. 와, 매출액이 50조 원이라면 올해 삼성전자 1분기의 매출액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루 동안 이같이 엄청난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도시화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혼자 사는 인구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는 7,700만 명이었던 중국의 1인 가구가 2021년에는 9,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보면 외출하는 것보다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90년 이후에 출생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쇼핑과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된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당초 광군제의 취지 역시 솔로들을 위한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이번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광군제에서는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미니 전자밥솥, 또 전자레인지, 전자주전자, 화장품 등이 인기였는데요. 자신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중국 젊은 층들의 소비 성향 역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을 즐겨하는 젊은이들의 소비 성향에 딱 맞는 이벤트이니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더욱 컸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광군제의 가장 큰 저력은 최첨단 기술력이 전자상거래에 도입이 되었다는 건데요.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이 고객 상담은 물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춤형 추천 상품을 제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 연산 시스템으로 엄청난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물류 관리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매출의 90% 이상이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이뤄지면서 세계 225개 국가에서 주문량 15억 건과 배송 물량 8억 1,200만 건에 육박했지만 알리바바가 개발한 기술력 덕분에 막대한 거래량이 문제없이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알리바바는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력으로 광군제 매출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군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매출액 때문이 아닌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거대 매출액을 올린 것은 물론 내년 광군제의 기대치까지 심어놓기에 충분한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미국의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를 넘어선 것 자체가 중국 유통망의 무서운 성장을 확인한 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유통망에도 경고등이 찾아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사를 펼쳤던 국내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11일 하루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37%가 증가하긴 했지만 불과 6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결국 같은 시기에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한류 열풍이 무색할 만큼 온라인 시장이 침체를 맞는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유통시장 급격한 성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출액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4차 혁명에 따른 첨단 유통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 11일에는 매출 규모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통서비스만큼은 당당히 중국과 겨룰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흥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